33 우물점 0933으로 몇 구자 하겠습니다. 이렇게 주셔도 좋겠고요. 이미 헌금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늘은 제가 50만원 60만원 50리 60리 100리 달려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50만원 60만원 100만원 감동되시면 300만원 하시는 분도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심어주시는 분들 계시면 창사 6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 앞으로 향후 60년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. 자라나는 미래세대 방금 얘기 들으셨죠. 보금화율 3%라고 합니다. 과연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었을 때 이 보금방송 극동방송 24시간 보금전환의 이 방송을 힘있게 후원해 주신다면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 다시 이 바톤을 이어받을 겁니다. 극동방송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십시오.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하죠. 120년 전에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생명과 가정과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주님의 향기롭게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를 향해서 이 극동방송을 한번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보자고요. 여러분 올해가 창사 60주년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. 창사 60년 기념 헌금으로 60만원 하겠습니다. 이런 분들 나와주시면 좋겠고. 12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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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0만원